일단은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김정일, 김일성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가. 더군다나 김일성은 제가 아무리 아무리 좋게 본다고 해도 전범이거든요. 전쟁 범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일성의 그런 도발로 인해서 우리나라 군인, 민간인 포함해서 최소 250만 명이 사망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때 우리나라가 그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일제의 수탈로 인해서 특히 이제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수탈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뼈대밖에 안 남은 그런 나라, 신생 국가의 국부가 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4분의 1이 날라갔다고 그랬었어요. 그다음에 사람이 죽기만 했으니까 250만 명이 사망했으면 그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그다음에 이산가족 되고 고향 잃고 그런 일들을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김일성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김일성에 대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저는 아무리 말실수라고 생각을 하려고 해도 저거는 납득이 되지 않고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어떤 그 행동을 했었습니까? 경기도 지사할 때 쌍방울 대극 송궁에 의혹이 있었잖아요. 500만 불, 300만 불 해서 800만 불을 김성태 회장 통해서 북한에 넘겨주려고 보냈다라는 의혹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가 김영철에게 공문 보내서 제발 경기도 고찰단 초청해달라.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한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초청을 갖다가 하는데 벤츠 필요하다. 그다음에 헬기도 띄워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300만 불 받아간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 중간에 김성태 회장은 그냥 엄하게 돈 다 날리고 거기에다가 감옥 가고 이런 일들을 갔다가 했는데 어떻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저는 도저히 용납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